오늘 소개할 작품은 프랑스 작가 아나톨 프랑스의 푸른 수염의 일곱 안해입니다. 옴기니는 최은선, 편행곳은 일송미디어입니다. 아나톨 프랑스는 인류 역사를 풍자한 펭귄의 섬으로 1921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는데요. 붉은 백합, 꽃다운 인생, 타이스, 드 루지 부인 등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특히 타이스는 영상곡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작곡가 질 마스네에 의해 오페라로 만들어졌습니다. 푸른 수염의 일곱 안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샤를 페러의 푸른 수염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푸른 수염은 프랑스 아동문학가이자 평론가인 샤를 페러가 전설과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쓴 동화로 푸른 수염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와 결혼한 후 실종된 아내들에 대한 무서운 비밀이 밝혀지는 내용이죠. 오늘 소개하는 아나톨 프랑스의 푸른 수염의 일곱 안에는 샤를 페러의 푸른 수염과는 상반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푸른 수염에 대해 무언가 알려지지 않은 사건의 이면을 파고들면서 새롭게 탄생한 작품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사건 속의 숨겨진 진실을 함께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예상치 못한 반전과 만날 수 있는 작품 아나톨 프랑스의 푸른 수염의 일곱 안의 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푸른 수염에 대한 기록 흔히 푸른 수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인물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다. 그 중에서도 이 귀족을 태양의 화신으로 꾸며대는 의견보다 더 수긍하기 어려운 얘기도 없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비교신화학의 어떤 학파에서 이 설을 열심히 주장한 적이 있다. 그들에 의하면 푸른 수염의 일곱 안에는 여명의 빛이었고 그의 두 처남은 아침의 미명과 저녁의 황홈빛으로 아테네의 왕으로 히라베 영웅이자 반신화적 인물인 태제에게 사로잡힌 헬렌을 구원한 쌍둥이 형제와 같다는 것이다. 이 설을 믿고 싶다면 장 바티스트 페레스가 1817년에 나폴레옹은 실제 인물이 아니고 자칭 대원수의 역사는 일종의 태양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사실을 환기하기 바란다. 아무리 교묘한 논리의 유일을 꾸민들 푸른 수염가 나폴레옹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의심할 도리는 없을 것이다. 1660년경 일곱 명의 여인을 아내로 삼은 그 유명한 영주의 전기를 최초로 썼다는 샤를 페로는 그를 잃을 데 없는 악인 세상에서 보기 힘든 잔혹한 인간으로 그려내고 있다. 물론 페로의 마음까지는 알 수 없어도 최소한 그의 조사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어쩌면 그는 미리 나쁜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두운 표현을 즐기는 역사가나 시인은 매우 많다. 로마의 역사가 타시트는 티베르 황제를 실제 이상으로 어둡게 묘사하고 있으며 세익스피어 작품에서 범죄자로 나오는 맥베스는 사실 어질고 의료운 왕이었다. 그는 결코 반란을 일으켜 왕이었던 덩컨을 암살한 것이 아니다. 덩컨은 커다란 싸움에 패한 다음 날 병기구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던 것이다. 맥베스는 스코틀랜드의 번영을 가져왔고 상업을 일으켰으며 시민의 보호자 도시의 진정한 왕으로서 추앙을 받았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귀족계급은 그가 덩컨의 뒤를 이은 것과 신흥계급으로 떠오른 장인들을 보호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는 이름까지 더럽혔다. 선량한 왕 맥베스는 죽은 후에 오로지 적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려졌을 뿐이고 여기에 스익스피어가 나타나 그들의 거짓말을 인간의 의식 속에 깊이 심어 놓았다. 오래전부터 나는 푸른 수염도 맥베스처럼 불행한 운명의 희생양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전에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했고 무언가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내용을 파고들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잃었던 것이다. 특히 너무도 그 인물의 잔혹성을 믿도록 강요당해온 나머지 나는 오히려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나의 예감은 적중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약간의 지시에서 비롯된 나의 직관은 어느새 부인할 수 없는 확신으로 변해갔고 나는 생장대부하의 생장대부하의 어느 석공집에서 푸른 수염에 대한 여러가지 기록을 발견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의 출납부와 살해자에 대한 익명의 고소장이 흥미를 끌었다.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지만 그 고소장은 채택되지 않았고 그러한 자료를 통해 나는 그가 선량하고 불행했던 사람이지만 죽은 후에 부당한 중상무력에 이름이 더럽혀진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후 나는 진실을 기록하는 것을 하나의 의무처럼 느껴왔지만 그러한 기도가 성공하리라는 환상을 가져본 일은 없다. 명예회복의 시도 앞에는 묵살과 망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허위의 찬란한 매력 앞에서 차갑고 벌거벗은 진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푸른 수염으로 불리는 남자 베르나르드 목나구 1650년경 베르나르드 목나구라는 이름의 한 부유한 귀족이 꿍삐에니와 피에르풍 사이에 있는 리기예트의 영지에서 살고 있었다. 그의 조상들은 궁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는 구강의 눈이 전혀 닿지 않는 자연 속에 숨어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리기예트의 그의 성애는 값비싼 가구 금은 식기 색무늬의 벽걸이 자수 세공품들이 풍성했다. 이것들은 모두 창고 속에 쌓여 있었다. 하지만 사용하다가 손상될까 두려워 깊이 감춰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관대했고 호사를 즐기는 편이었다. 다만 그 당시의 영주들은 시골에서 하인들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하기도 하고 일요일에는 마을의 아가씨들과 춤도 추면서 검소한 생활을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호화로운 파티를 벌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가구나 아름다운 벽걸이 자수 세공품들을 갖추고 있어야만 했다. 드 몽라구의 생활도 이러한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고딕 시대에 세워진 그의 성은 그 시대의 거친 기운이 그대로 나타나 있었다. 루이왕 시대에 파괴된 커다란 탑의 자네와 더불어 그 성은 겉에서 보면 어딘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음산한 느낌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안에 들어서면 한결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다. 침실은 이탈리아식으로 장식되었고 아래층의 긴 복도는 그림과 장식품 금박의 세공풍으로 넘쳐났다. 그 복도의 한편 끝에는 작은 방이라 불리는 방이 하나 있었다. 그 방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불행한 공주들의 방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 이유는 플로렌스의 한 화가가 주위의 벽에 비극적인 여주인공들의 이야기를 그려놓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고 마루에 깔린 타일은 이들 불행한 여인들의 피에 물들어 있는 것 같았다. 게다가 그 방의 한쪽 문은 물이 없는 도랑으로 이어져 있어 바깥으로 곧장 나갈 수 있었다. 성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마구가는 호화로운 건물이었다. 바닥에는 60마리의 말을 위한 집이 깔려있고 금박에 마차 12대를 넣어둘 수 있는 착오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레기예트를 매력있는 고장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주위에 펼쳐진 운하와 숲으로 그곳에서는 고기잡이와 사냥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그 지방의 대다수 주민들은 드 목라구를 푸른수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그의 수염은 너무 검은 나머지 푸르게 보일 장도였다. 하지만 그는 조부가 악리 이세 궁정에서 일하던 때처럼 뾰족하게 수염을 기른 것도 아니었고 마리냥 싸움에서 전사한 증조부처럼 부채 모양의 수염을 하고 있던 것도 아니다. 그는 약간의 코수염과 입술 아래 수염을 갖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뺨은 푸르스름해 보이기는 했으나 그 선량한 얼굴이 이것 때문에 초하게 되거나 무섭게 보이는 일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한층 더 사나이답게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서 여인들의 미움을 사는 일은 없었다. 드 목나구는 키가 크고 어깨는 넓으며 통통한 체격에 혈색 좋은 사나이였다. 그리고 사교계 기부인의 규방이나 살롱보다 숲의 냄새를 더 즐기는 사람이었다. 풍채도 좋고 집안이 부유했기에 기부인들의 총애를 받을 법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것은 그에게 수줍음이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때로는 그의 눈을 사로잡는 여성을 만나기도 했지만 더불어 억제할 수 없는 공포심도 품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했다. 그것이야말로 온갖 불행의 시초였다. 어떤 기부인을 처음으로 만나면 그는 말을 거느니 차라리 죽고 싶어질 정도였다. 설사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난다 해도 그녀 앞에서는 우울한 침묵을 지키곤 하였다. 그의 감정은 단지 눈을 통해서만 나타날 뿐이었다. 그러한 수줍음으로 인해 그는 온갖 종류의 불행을 맛보아야만 했다. 무엇보다 그것은 겸손하고 다소곳한 여성들과의 성실한 교제를 방해했고 뻔뻔하고 대담하기 그지없는 여자들에게 걸려들면 여지없이 유혹당하고 많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일생을 통한 불행이었다. 첫 번째 아내 어려서부터 고아로 자라난 그는 극복할 수 없는 수줍음과 공포로 인해 조건도 유리하고 신분도 높은 상대와의 혼담을 여러 번 거절한 끝에 꾸리트 파사주라는 여자와 결혼했다. 그녀는 왕국의 도시와 마을에서 곰을 춤추게 함으로써 돈벌이를 한 다음 그 지방에 이제 막 정착한 여자였다. 드묵나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녀를 사랑했다. 물론 그녀에게 그 정도의 매력은 충분했다. 처음으로 신분 높은 기부인이 된 그녀는 몹시 놀라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했다. 신분이 높고 당당한 체격의 남편이 가장 온순한 봉사자 가장 정열적인 애인으로서 자신을 대하는 것을 보고 그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을 금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지 못하는 것에 대해 권태를 느끼기 시작했다. 부의 한복판에서 온갖 정성과 사랑에 묻혀 있었지만 그녀는 지하굴 속으로 방랑시덜의 반려자인 곰을 찾아가 목에 쇠고랑을 걸치고 코에는 코고리를 낀 채 시들어가는 모양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추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드 목나구는 수심에 가득 찬 그녀를 보면서 근심이 깊어갔다. 하지만 그의 우울은 아내의 우울을 한층 더 크게 만들어줄 뿐이었다. 그는 온갖 친절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녀를 감싸주었으나 오히려 그 가엾은 여자의 마음은 빗나가기만 했다. 어느 날 아침 잠을 깬 드 목나구는 자기 곁에 꼬리트가 없음을 알고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나중에 그는 불행한 공주들의 방문이 열려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 문으로 공과 함께 도망쳐버렸던 것이다. 푸른 수염에 괴로워하는 모습은 차마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그는 아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헤아릴 수조차 없는 편지를 띄워보았으나 꼬리트 파사주의 소식은 영영 알길이 없었다. 두 번째 아내 그가 사라진 아내를 잊지 못해 괴로워하던 어느 날 레기에트의 축제 이래 우연히 꽁비에뉴 형사 재판관의 딸 잔르 끄루시와 춤을 추게 되었다. 그녀에게 사랑의 불길을 느낀 그는 청혼을 하였고 즉석에서 승낙을 얻었다. 하지만 그녀는 술을 너무 좋아하여 과음하기 일수였다. 게다가 주벽까지 심해 주변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한 번 술에 취하면 방에서 방으로 계단에서 계단으로 끝없이 굴러다니며 구함을 치거나 욕설을 퍼부어댔다. 드 목나구는 그녀에 대한 혐오와 공포에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내 용기를 내 그 소름끼치는 습관에서 아내를 구출해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다. 부탁하기도 하고 애원도 하고 나중에는 빌기도 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마침내 그는 지하실에 있던 모든 술을 치워버렸다. 그러자 아내는 외부에서 술을 구해 마셨고 한결 더 보기 흉하게 취하건 했다. 너무도 음주벽이 심하자 그는 아내의 술병에 개바칼을 넣기도 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을 독살하려는 것으로 알고 남편에게 덤벼들어 부엌칼로 그의 배를 10cm 가량이나 찔러버렸다. 그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평소에 부드러운 마음을 버리지는 않았다. 언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동정하자. 어느 날 그는 불행한 공주들의 방문을 닫는 것을 잊었는데 잔르 크로쉬는 평소와 다름없이 술에 취해 그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그 방 벽에 그려진 무서운 여자의 그림을 보고 실제 여자인 줄 알고 공포에 사로잡혀 그 방을 뛰쳐나와 들판으로 달아났다. 푸른 수염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뒤쫓아가자 공포에 휩싸인 그녀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죽고 말았다. 드 목나구는 아내의 죽음에 몹시 상심했다. 믿기 어렵지만 그는 그만큼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이다. 세번째 아내 그로부터 6주일 후 베르나르드 목나구는 소작인 트레넬의 딸 지곤느와 결혼식이라고 할 것도 없는 조철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녀는 늘 나막신을 끌고 다녔고 가까이 다가서면 양파 냄새가 나는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하자마자 야심에 사로잡혀 색다른 건세와 호사만을 원했다. 아름다운 무늬가 박힌 옷에도 만족하지 못했고 진주 목걸이나 루비 반지도 크기가 작다고 불평이었으며 마차는 금칠이 부족했고 눕도 숲도 땅도 넓지 못하다고 불만이었다. 일찍이 일찍이 야심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던 푸른 수염은 아내의 오만한 성질을 개탄했다. 하지만 순진한 그는 아내처럼 영화를 생각하는 것이 잘못인지 아니면 자신처럼 수수하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인지 알 수 없었기에 자신의 평범함이 아내의 고귀한 욕망을 방해하는 것이라 믿고 스스로를 꾸짖었다. 물론 때로는 아내에게 세상의 재활한 과도하게 즐겨서는 안 된다고 타이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막 사교계에 진출한 직원 눈은 궁정에서 환영을 받아 끝내는 구강의 애첩이 되어보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그 꿈이 깨지자 그녀는 원안에 시들어갔고 끝내 시름시름 알타가 죽고 말았다. 푸른 수염은 너무도 슬픈 나머지 그녀를 위해 훌륭한 묘를 세워주었다. 이처럼 끊임없는 불행에 상심한 이 선량한 영준은 스스로 아내를 택할 마음이 없어졌다. 네 번째 아내 이렇게 상심에 빠져 지내던 푸른 수염은 어느 날 기병사관의 딸 블랑슈에 의해 남편으로 선택받게 되었다. 그 기병사관은 귀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구강을 지키려다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다. 블랑슈는 재치있는 여자로 그 재주를 남편을 속이는 일에 사용했다. 근처의 귀족이란 귀족은 모조리 상대하면서 그를 속였던 것이다. 어찌나 속임수에 능란했던지 그의 성 안에서 심지어 그의 면전에서 남편을 속이고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할 정도였다. 가엾은 푸른 수염은 뭔가 미심적인 것이 있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처럼 남편 속이기에는 치밀했으면서도 수많은 애인들을 속이는 데는 소홀했던 것이 그녀의 불운이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어떤 귀족과 불행한 공주들의 방에 함께 있는 현장을 전에 사랑하던 다른 귀족에게 들키고 말았던 것이다. 미친 듯한 질투심에 사로잡힌 그 귀족은 그녀를 칼로 찔러버렸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블랑슈의 시신은 한 하인에게 발견되었고 그리하여 그 방이 불러일으키는 공포는 더욱더 커졌다. 가엾은 푸른 수염은 넘치는 불명예와 아내의 비극적인 최후를 동시에 알게 되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불명예를 생각하여 아내의 죽음에 무관심하지는 않았다. 그는 블랑슈를 이상한 정렬로 사랑했고 첫 번째 아내와 두 번째 아내 그리고 세 번째 아내보다 한층 더 깊은 정을 느껴왔던 것이다. 자신을 끊임없이 속이긴 했지만 이제는 영영 속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마음은 괴로움과 혼란에 빠져들고 말았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은 날이 갈수록 가라앉기는 커녕 더욱더 심해졌다. 괴로움은 참을 수 없을 정도였고 마침내 병이 되어버렸으며 목숨까지 위태로울 지경이었다. 의사들은 온갖 약을 다 써보았으나 효과가 없음을 알았고 새로운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음을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사촌누이 앙젤드 가랑딘누 였다. 그녀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청혼을 수락할 것만 같았던 것이다. 특히 그녀를 아내로 삼을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그녀가 단순하고 무지한 여자였기 때문이다. 재치있는 여자의 속은 그는 우든한 여자라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섯 번째 아내 이리하여 푸른 수염은 앙젤에게 청혼하였고 마침내 그녀와 결혼했다. 하지만 앙젤과 결혼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정이 두터웠고 착했으며 그를 사랑했기에 자기 스스로 자진해서 악으로 달려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무리 서툰 남자일지라도 언제 어느 때든 그녀를 순순히 악에 끌어들일 수는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순순히 믿고 들어주었으며 그리하여 다른 사내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던 것이다. 그리하여 푸른 수염은 네 번째 아내 블랑시에게 속고 모욕받은 것과 같이 아니 그 이상의 속임과 모욕을 그 순진한 아내로부터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부정을 낱낱이 않은 불행까지 맛보아야만 했다. 왜냐하면 순진한 앙젤은 무엇하나 남편에게 숨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고 간혹 그 단순한 여자에게 이 덜 떨어진 것 하며 뺨을 울려 치도록 만들었다. 그것이 그가 잔인하다는 평판에 발단이 되었는데 그 평판은 영영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푸른 수염이 오리 사냥을 하는 동안 레기의 틀을 지나가던 한 사제가 인형의 치마를 깊고 있는 앙젤을 발견했다. 그 사제는 부인이 매우 아름답고 순진하다는 것을 알고는 가브리엘 천사가 양말 데님을 메워주려고 숲의 덤불 속에서 기다린다고 속여 그녀를 자신의 당나귀에 태웠다. 그로부터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아마도 그녀가 늑대에게 잡아먹힌 모양이라고 소곤거렸다. 이처럼 가슴 아픈 경험을 한 푸른 수염이 어찌 또다시 결혼할 생각을 하겠는가. 여섯 번째 아내 그러나 푸른 수염은 자주 오고 가던 근처의 한 성에서 아리스드 퐁딸생 이라는 이름의 신분 있는 아가씨를 만났다. 욕심 많은 후견인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긴 그 고아 아가씨는 이제 수녀원으로 향할 생각만 할 뿐이었다. 하지만 친절한 친구들이 나서서 그녀의 결심을 받고 베르나르 묵나구와 결혼하도록 종용하였다. 결국 그녀는 결혼을 승낙했으나 그녀의 품 안에서 다시 한 번 행복을 맛보고자 했던 베르나르 묵나구의 꿈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말았다. 그것은 어쩌면 지금까지의 결혼에서 받았던 어떠한 불행보다도 한결 가슴 아픈 경험이었다. 그녀는 결코 베르나르 묵나구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아무리 애원을 해도 눈물로서 호소를 해도 비난을 해도 응하지 않았으며 가벼운 애무도 허락하지 않고 불행한 공주들의 방으로 달려가 몇날밤을 혼자 지냈다. 왜 그렇게 불행의 연속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사람들은 베르나르드 목나구가 푸른 수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는 그 고통을 참기 위해 미친 듯이 사냥에 물도했고 사냥개나 말몰이꾼을 지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친 몸으로 성에 돌아와 아름다운 아내를 보면 다시금 고통이 되살아나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마침내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이혼을 결심했고 다시는 여자를 집안에 들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것을 끝까지 지켰더라면 그래도 그럭저럭 행복한 삶을 살았을 지도 모른다. 베르나르드 목나구가 여섯 번째 아내와 헤어진 지 몇 해가 지나자 사람들은 선량한 영주의 불행에 대해 거의 기억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아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에 관한 등꼬리 오싹한 이야기를 꾸며내곤 했다. 물론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무렵 이었다. 중년 고개를 넘어선 미망인 시드니라는 여인이 자녀들과 함께 푸른 수염의 성인 레기에트 성에서 직선거리로 8km쯤 떨어진 곳에 이사를 왔다.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 남편이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저 소문대로 그녀의 남편이 샤부아나 스페인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인도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개중에는 그 미망인이 굉장한 재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을 의심하는 이도 적지 않았다. 어쨌든 그녀는 호화로운 생활을 했으며 근처의 모든 기족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곤 했다. 그녀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었는데 언니인 안누은 홍기가 넘은 교활한 여자였고 동생인 잔누은 홍기가 다가오는 아가씨로 성격은 순진했으나 그 속에 조숙한 경험을 숨기고 있었다. 시드니 부인에게는 그 밖에도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20대 초반의 두 아들은 모두 풍채 좋은 미남자로 한 명은 용기병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근위기병이었다. 당시 용기병은 불량배라는 소문이 자자했는데 구강의 용기병 연대 전체를 두루 찾아봐도 그녀의 아들과 같은 방탕하고 저속한 놈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에 비하면 그의 형은 차라리 성실한 남자라고 할 수 있을 지경이었다. 그의 형은 주정뱅이에다 노릉꾼으로 부인들의 환심을 사거나 카드놀이로 돈벌이를 일삼고 있었다. 그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오로지 세상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였다. 실은 무일푼의 신세로 빚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옷은 물론이고 가구 마차 말과 하인 등 모든 것이 파리의 고리대금 업자에게서 빌려온 것으로 만약 딸 하나라도 누군가 부유한 영주에게 결혼시키지 않는다면 빌려준 물건을 걷어가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그 미망인은 금방이라도 벌거숭이의 몸으로 텅빈집에 내던져질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위를 찾아내게 혈안이 되었던 그녀는 당장 베르나르 목나구에게 눈독을 드렸다. 비록 겉으로는 거칠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단순하고 속이기 쉽고 부드러운 마음씨를 가졌으며 여자에게 약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던 것이다. 그의 딸들은 어머니의 그에게 호응하여 만날 때마다 심장을 꿰뚫는 듯한 추파를 보내며 베르나르 목나구를 괴롭혔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강렬한 유혹에 항복하고 말았다. 맹세는 이제 물 건너 가버리고 어느 쪽이라도 좋으니 결혼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안누와 짠르 그들 두 자매가 모두 다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망설임 때문이라기보다 수줍음 때문에 잠시 지체하던 베르나르 목나구는 행렬도 호화롭게 미망인의 집으로 찾아가 자신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두 자매 중 어느 쪽이든 선택은 부인에게 맡겼다. 그러자 미망인은 부드러운 말로 그를 달래며 그가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딸들의 마음에 들도록 잘해보시지요. 성공만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아내 이리하여 그들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푸른 수염은 안누와 잔누를 모친과 형제들 그리고 다수의 기부인 및 귀족들과 더불어 자신의 성에서 두 주위를 보내도록 초대했다. 그 기간 동안 그곳에서는 오로지 산책과 사냥과 낚시질과 춤과 주연 그리고 온갖 종류의 향연이 벌어졌다. 자매들의 가족이 동반하고 온 젊은 영주 슈바리에는 사냥에서 짐승의 무리를 계획했다. 그 지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냥개와 무리꾼을 거느렸던 푸른 수염은 기꺼이 사냥에 응했고 여인들은 신사들과 앞다투어 사슴을 쫓는데 열중했다. 그렇다고 시종일간 동물들만 쫓아다녔던 것은 아니고 사냥하는 남녀들은 둘씩 짝을 지어 길없는 골짜기를 헤매다가 되돌아 나오거나 다시 숲속으로 사라지기도 했다. 슈바리에는 종종 잔르와 더불어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하여 밤이 되면 누구나 사랑놀음에 만족한 하루를 즐긴 후 성으로 돌아왔다. 며칠을 두고 관찰한 끝에 그 착한 영주 푸른 수염은 언니보다 동생 잔르를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잔르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호소했다. 물론 말은 말은 없었으나 참나무도 쓰러뜨릴 만큼 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곤 했던 것이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유독 푸른 수연만이 잔르 옆에 꾸준히 따라다니는 슈바리에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물론 눈치를 챘더라도 나쁜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터였다. 그처럼 여자들을 경험하고도 그는 순진할 정도로 의욕을 품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나의 할머니는 가끔 인생에서 경험이란 소용없다. 누구나 변함없는 그대로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할머니의 말씀이 과연 옳았다. 푸른 수염은 전에 없이 호화로운 향연을 베풀었다. 밤이 되면 수천 개 횃불이 성 앞에 잔디를 밝혔고 요정으로 분장한 하인과 하녀들이 접대하는 식탁에는 들과 산에서 걷어들인 징귀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으며 악사들은 끊임없이 아름다운 교양학을 들려주었다. 밤 열두시가 되면 밤이 슬피해 일행은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는 무수한 촛불이 휘황했고 모든 종류의 놀이가 마련되어 있었다. 푸른 수염은 그 놀이를 하면서 매일 밤마다 거액의 돈을 잃었다. 그러한 푸른을 위로해 준 것은 그의 돈을 두 자매와 그의 어머니가 계속 벌어들였다는 사실이었다. 그 시간은 하루 중에서 가장 달콤한 순간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장난을 치는 신용을 하면서 어둠을 틈타 서로 마음이 끌린 상대끼리 침실 깊숙이 숨어버렸기 때문이다. 슈바리에는 유령이나 늑대로 변장하여 잠자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지만 늘 마지막에는 잔리의 침실에 살며시 숨어들어갔다. 선량한 영주도 이 놀이에서 제외되지는 않았다. 미망인의 두 아들은 푸른 수염의 침대에 몸이 가려워지는 분가루를 뿌리는가 하면 악취를 바라는 물건을 그의 침실에서 태우기도 했다. 그리고 문을 열면 머리 위에서 물이 쏟아지도록 만들어 그에게 물벼락을 안겨주기도 했다. 그 형제들은 그에게 온갖 종류의 장난을 걸어 그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으나 마음씨 좋은 푸른 수염은 그것을 악이 없는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조금 더 화를 내지 않았다. 그 후 푸른 수염이 청혼을 하자 미망인은 딸을 보낼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찢어진 듯 아프다고 하며 그것을 승낙하였다. 결혼식은 전례없이 호화롭게 진행되었다. 잔누는 프랑스 레이스의 의상에 머리에는 많은 컬러 장식을 하여 놀랄 만큼 아름다웠다. 언니 안누는 금실로 자수된 녹색의 비로드 치마를 입었고 미망인은 크레프지게 금색 바탕에 검은 비단 비로드에 술이 달린 의상으로 휘감았다. 그리고 여기에 진주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치고 있었다. 한편 베르나르 목나구는 검은 비로드 옷차림에 큼직한 다이아몬드란 다이아몬드는 모두 걸치고 나왔다. 훌륭한 몸매에 순진함과 수줍음을 띈 표정은 푸르스름한 턱 그리고 꽉 짜인 어깨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물론 신부의 다른 형제들도 공들여 멋진 몸치장을 하고 나왔으나 슈바리에는 진주가 수노인 장밋빛 비로드 옷을 입고 뛰어난 광채를 바라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자 신부의 아름다운 의상과 사치스런 보석을 빌려준 고리대금 업자는 그것들을 모조리 거두어 급히 파리로 돌아가 버렸다. 한 달 동안 푸른수염은 지극히 행복한 사나이였다. 그는 아내를 열렬히 사랑했고 마치 순결의 천사라도 되는 듯 바라보았다. 물론 사실은 전혀 딴판 이었다. 하지만 가엾은 푸른수염보다 더 재치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연기에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그녀는 장캐를 부렸을 뿐만 아니라 전 프랑스 왕국에서도 첫째가는 악랄한 수당꾼인 어머니의 명령에 순순히 따르고 있었다. 그 부인은 큰딸 안누와 두 아들 그리고 슈바리에를 거느리고 푸른수염의 성으로 아예 집으로 옮겼다. 그리고 슈바리에는 마치 그림자같이 잔네의 곁을 잠시도 떠나는 일이 없었다. 늘 아내를 혼자서 독차지하고 싶었던 푸른수염은 그것이 불만이었으나 아내가 젊은 기족에 대해 품고 있는 우정에 대해 역정을 내지는 않았다.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온 친구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결혼을 한 지 한 달 만에 중요한 일이 생겨 푸른수염은 육지일 동안 여행을 떠나야만 했다. 하지만 그 여행의 동기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질투하는 남편이 아내의 미래현장을 습격하기 위해 흔히들 꾸며내는 가짜 여행일 것이라고 알려져 왔던 것이다. 하지만 진상은 전혀 다르다. 푸른수염은 르 페르시에 가서 사촌 형제인 우타르트의 유산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 사촌 형은 사구의 전투에서 포탄에 맞아 명예로운 전사를 했다. 출발에 앞서 푸른수염은 아내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가능한 한 즐겁게 지내라고 일러두었다.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산책도 하고 오락도 즐기고 맛있는 음식도 먹도록 하시오. 그는 아내에게 집안의 모든 열쇠를 내주면서 그녀가 자신을 대신해 레기에트 영지의 유일한 그리고 최고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두 개의 큰 창고의 열쇠이고 이건 매일 사용되지 않는 금은식기의 잔장 열쇠요. 그리고 이건 금화와 은화가 들어있는 금고 열쇠고 보석이 들어있는 보석한 열쇠는 이것이오.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은 어느 방이나 열리는 열쇠요. 이 작은 열쇠는 아래층 북도 끝에 있는 작은 방의 열쇠라오. 무엇이든 열어보고 가고 싶은 곳이면 어느 곳이든 가도 좋소. 샤르페로는 드몽나구가 이렇게 덧붙였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작은 방만은 들어가지 마시오. 절대 들어가서는 안 돼요. 만약 어쩌다 문을 여는 날이면 나는 화가 나서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오. 푸른 수염의 정기작가는 이 말을 그대로 전했고 사건이 있은 후 잔르와 그 가족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비판 없이 채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베르나르 몽나구는 전혀 다른 말을 했던 것이다. 그는 그 불행한 공주들 방에 열쇠를 내줄 때 그가 사랑하는 잔네가 가정의 행복의 불길한 장소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들어가지 말았으면 하는 희망을 표시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말했듯이 그 방은 푸른 수염에게 있어서 잔혹한 추억과 더불어 불길한 예감이 따라다니기에 촉할 정도로 충분한 아픔을 안겨주었다. 잔네에게 한 말은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여러가지 생각들과 솔직한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자.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소. 만약 당신의 것이나 다름없는 이 집안의 열쇠를 모두 내주지 않는다면 당신을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오. 그러므로 다른 모든 방과 더불어 작은 방에도 들어갈 수 있소. 하지만 내 말을 믿어준다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셈치고 부디 그 방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소. 그 방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하노라면 나도 모르게 사로잡히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 나의 마음을 생각해서 말이오. 당신에게 무슨 불행한 일이 닥치거나 혹은 당신의 미움을 받게 된다면 나는 매우 석을 풀 것이오. 다행히 근거 없는 근심이지만 불안스러운 나의 애정과 경계심 많은 내 사랑의 탓으로 보고 이해해주기 바라오. 그 말을 남긴 채 선량한 남편은 아내에게 입을 맞추고 급히 뉴페르시를 향해 떠났다. 푸른 수염이 떠나자 이웃 부인들과 친한 친구들은 즉시 신부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그만큼 그들은 그 집의 재물을 보고 싶어 안달을 부리고 있었던 것이다. 집안에 들어오자 이내 그들은 모든 것이 호화롭기만 한 침실이며 거실 의상실을 두루 구경 다녔고 입을 모아 젊은 신부의 행복을 과장하여 선망하곤 했다. 샤르 샤르 페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한다. 그는 드 목나구 부인이 작은 방을 열어보고 싶은 생각에 골몰한 나머지 그 모든 재화를 보고도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진실한 이야기다. 샤르 페로도 말했듯 그녀는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주인의 돌이라는 것도 있고 어찌나 호기심에 가득 잤던지 작은 비밀의 사닥다리를 타고 작은 방으로 뛰어내렸다. 너무도 급히 서든 나머지 두서너 차례 미끄러져 하마터면 목이 부러질 뻔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간과되고 있다. 그녀가 그토록 그 방을 향해 내달렸던 이유는 바로 그 방에서 슈바리에가 그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레게트 성에서 살게 된 이유로 그녀는 그 작은 방에서 매일 한 번 아니 두 번씩 이나 미래를 나눠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정부와 함께 남편의 사례를 모의한 것도 다름아닌 그 작은 방에서 였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몇 통의 편지를 보면 미망이니 그 음모에 가담했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고 큰 딸 역시 주머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누는 일가 중에서도 가장 악질로 잔인한 행위를 쾌락으로 느끼는 여인이었기에 군대에 좋은 자리로 옮겨준다는 조건을 내세워 두 형제까지 그 음모에 끌어들였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정확한 자료와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잘못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여러 범죄 중에서도 가장 잔혹하고 비열한 범죄를 서술하는 일이다. 푸른 수염은 예정보다 빨리 성으로 돌아왔다. 그것이 질투에 사로잡힌 그가 아내의 미래 현장을 습격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 원인이다. 쾌하라고 의심을 모르는 그가 만약 아내에게 뜻밖의 놀라운 일을 하고자 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흐뭇한 기습이었을 것이다. 그의 애정 친절한 마음씨 즐겁고 침착한 모습은 아무리 흉악한 마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감동 깼을 것이다. 하지만 슈바리의 일당은 그것을 그의 목숨을 해치고 그의 재산을 가로채는 음모를 훨씬 더 쉽게 해낼 수 있다는 조건으로 보았다. 젊은 아내는 미소띈 얼굴로 그를 맞이했고 목에 매달려 부부 침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남편의 뜻대로 고분고분 말을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막고 있던 열쇠 뭉치를 남편에게 돌려주었다. 그런데 그 작은 방의 열쇠가 보이지 않았다. 푸른 수염은 부드럽게 그 열쇠를 돌려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러가지 구시를 붙여 시간을 끌던 아내는 결국 그 열쇠를 돌려주었다. 그 열쇠가 드몽 드몽 나 구는 열쇠를 보고 아내가 작은 방에 들어갔음을 깨달았다. 그 열쇠는 자신이 내줄 때보다 한층 더 깨끗하고 광채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처럼 빛이 나는 것은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괴로운 생각에 사로잡혀 철형한 미소를 띄면서 젊은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은 끝내 그 작은 방에 들어갔구려. 당신에게나 나에게나 아무런 말썽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방에서 화를 일으키는 어떤 힘이 떠오른단 말이오. 그래서 당신을 그 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던 것이오. 만약 당신마저 그 힘에 걸려든다면 나는 더이상 그 무엇으로도 위안받을 수 없을 것이오. 나를 용서하오. 사랑하면 미신을 믿게 되는가 보호.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묵나그 부인은 호래호래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것은 이미 합의된 신호였다. 그 신호를 들으면 슈바리에와 두 오빠들이 푸른 수염에게 달려들어 죽일 계획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사람은 잔네가 옷장 속에 숨겨둔 슈바리에 뿐이었다. 슈바리에가 칼을 들고 덤벼드는 것을 보자 푸른 수염은 방어 태세를 취했다. 잔네는 겁에 질려 도망을 찾고 복도에서 언니 안네와 마주쳤다. 안네는 사람들이 전하는 것처럼 탑에 올라가 있지 않았다. 잔네는 창백한 얼굴로 와드라들 떨며 감히 일대 싸움에 나서지 못하는 두 형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기에 온갖 애를 다 쓰고 있었다. 오빠들 빨리빨리 슈바리에를 살려주세요. 그녀의 두 오빠는 즉시 푸른 수염에게로 달려갔다. 그때 푸른 수염은 슈바리에의 칼을 베어서 그를 무릎 밑에 깔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오빠들은 비겁하게도 뒤에서 푸른 수염을 칼로 찔렀다. 푸른 수염에게는 유산 상속인이 없었다. 결국 그의 미망인인 잔네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다. 그녀는 일부를 언니의 결혼 지참금으로 그리고 일부부는 오빠들을 위해 대장의 지위를 사주었고 나머지는 슈바리에와 결혼하기 위해 사용했다. 그리고 슈바리에는 부자가 되자 곧 성실한 신사가 되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